이번 질문은 그러면 저는 바로 물세안을 시작을 하고 싶어요 피부염이 좀 있지만 물세안만 시작해도 좋아지지 않을까요?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소개했던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책에서도 피부염이 심하면 물로만 세안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치료와 함께 물세안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리 피부과 치료와 함께 화장품을 끊었으니까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물세안이 병을 치료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의 피부대로 돌아오는 거겠죠 원래 내가 가진 피부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염증이 있으시면 염증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